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뭐야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변이된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괴롭힐 것입니다. 우리 건물의 집은 괴물이 있어? 괴물이 있다고! 어떤 괴물인데요? 형님, 형님. 내가 지켜줄게. 우리 채널 떡상할 수 없는 기회같이니 멜트도 가자. 저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잖아요. 나 믿죠? 아, 아저씨. 한 번 더 해봅시다. 아! 걱정 말아요. 제가 괴물들 유인할테니까 민장씨 잠깐 여기 있어요. X 때문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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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